반갑습니다. 앞서가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2021 수능을 대비해서 9월에 치러진 모의평가에 대한 해설 그리고 총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먼저 전체적인 단원에 대한 이야기들, 총평 난이도, 문제의 스타일이 어땠다 이런 얘기들하고 우리 대표적인 몇 문제를 풀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오래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수능은 아니잖아. 맨날 실상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시험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내가 실전으로 들어갔을 때 이럴 수 있구나라는 걸 대신 한번 치러보는 거라서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한 거지 점수가 어때요?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총평이라 그래서 난이도가 어떻다라고 할 거거든. 근데 사실 이것도 의미 없지. 난이도는 내가 느끼는 거고 선생님 수강생들하고 얘기해봤을 때의 느낌을 얘기해주는 거지 자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땐 어려우면 이 문제 난이도 상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 이게 조금 쉬웠어. 라고 하면 또 이제 거기서 약간 자만하면 안 되는 거고 쉬웠어. 그럼 내가 해온 방식이 맞는 거구나. 내가 지금 탄탄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대로만 유지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옆에 있는 애는 쉬웠다 그러네. 나 너무 어려워. 아 뭐지?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이제 쌤 수강생이 문자를 보냈어. 자기는 되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는데 시험을 보면서 쌤이랑 학원에서 보통 유전 그리고 자극 전달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막 공부하잖아요. 킬러 주제로. 근데 비유전에서 실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비유전에서 실수가 있었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세우면 될 거다라고 내가 얘기해줬는데 막 계속 자책하는 거야. 마스크를 눈에 띄고 풀었나 봐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눈물 막 유유 이렇게 막 하더라고. 그래서 좀 안쓰러웠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 힘들 거야. 그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괴롭히지 말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정도로 이번 시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단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면 1단원이 있을 거고요. 2단원이 있을 거고 3단원이 있을 거고 4단원이 있을 거고 5단원이 있어. 문제수는 3월, 4월, 6월, 7월, 9월이 다 다릅니다. 그쵸? 근데 이건 좀 맞춰놓은 것 같아 이제는. 해서 총평, 아니 총평이래. 이걸 왜 읽어? 어쨌든 1단원의 문제수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고요. 8문제 나왔고 6개 나왔고 3개가 나왔어. 해서 지금 이 패턴이 이제 수능에서 아마 나오는 문제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리고 쌤이 뭐라 그랬었냐면 6월 달에는 이 4단원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해서 유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너네 연관도 나올 거고 다 낼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는 이 가이드. 이거에 대한 가이드가 6월에 제시가 된 거라면 지금 쌤이 얘기했었지. 9월 달에는 3단원에 대한 가이드가 제시가 될 거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해서 이 3단원의 가이드라는 제시를 9월 달에 했을 걸로 쌤은 보고 쳐다본 거지. 자극 전달이나 혈액형이나 방어나 엄청 어렵게 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러진 않았어. 해서 이 9월 달에서 준 가이드는요. 1단원도 그렇고 2단원도 그렇고 5단원도 그렇고 비유전 파트에서 자료들을 조금 더 생소한 걸 제시하면서 니네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걸? 시간이 조금 들어갈 걸? 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쌤한테는 보여졌어. 해서 쌤한테는 보였어. 그렇게. 보여졌어는 뭐야. 이거 옳지 않은 표기법 아니냐. 어찌됐건 비유전 파트에서 비유전 파트에서 조금 생소한 자료들. 근수축도 그렇고요. 쌤이 어제 또 만난 친구는 근수축이 자기는 제일 어려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소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쌤이 이 전체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는 한 중상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험의 난이도가 뭐야. 난이도.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예상이 되고 또 특징 하나를 얘기해줄게. 사실 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살짝 여러분 근수축도 처음 본 것 같지? 그런데 그거 예전 EBS 자료야. 그리고 니네 17번, 18번 처음 본 것 같지요? 올해 나온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랑 거의 흡사합니다. 해서 살짝 쌤이 소프하면서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그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보시고 너무 어렵게 이렇게 핀셋처럼 들어가는 행위는 앞으로는 지양해도 될 것 같아. 그렇게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알겠지? 해서 봐봐. 특징은 EBS에서 데려온 문제들이 킬러 문제라고 나온 것이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EBS와 싱크가 통상적인 개념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은데 킬러 문제에서 EBS와 싱크가 너무 높아. EBS와 싱크가 높다. EBS 출처 문제가 많구나.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어? 쌤은 이 문제를 딱 보고 나서 1컷이 한 48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46 정도 되는 것 같아. 전 사이트, 메가도 그렇고 EBS도 그렇고 뭐 어느 일반적인 사이트들도 그렇고 1컷이 46 정도가 될 것 같고 쌤은 한 39 정도가 3컷 되지 않을까 싶은데 35가 지금 3컷이더라고. 해서 학생들한테는 이쪽 파트가 이게 생각보다 조금 더 실수를 유발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봐봐. 쌤이 매번 설명을 할 때마다 또 얘기하는 건데 학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개념을 한 상태에서 만점을 향해서 가려고 수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킬러 유전하고 자극 전달 이렇게 센 것들만 수업을 막 해. 그럼 학생들이 거기에 이렇게 메몰돼서 그걸 막 공부하면서 그걸 맞춰. 근데 기본 문제 틀려.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금 시험 봤잖아. 그치? 해서 기본을 탄탄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걸로 이번 9평에 대한 시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전체적인 얘기는 그렇고요. 문제들을 잠깐 보시면 자극 전달도 쌤이 풀어줄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1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고 11번을 대체로 많이 맞췄더라. 그 말이 뭐야? 유전 이제 다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전을 이렇게 다 맞췄는데 이거 11번은요. 탑7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탑7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6번 문제 이런 게 들어가 있어. 이게 탑4야? 전 사이트에서 보니까. 내가 이제 특정 사이트에서만 좀 잘못 본 건가? 이렇게 하고 되게 이렇게 봤다? 오답률 그런 것들을. 6번 문제가 탑4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봐봐. 이게 탑4니까 안 하긴 좀 그렇고 쌤이 잠깐 보자면 먼저 핵형 분석 문제죠. 그럼 핵형은 언제 분석하는 게 좋냐? 이런 건 안 나왔지만 핵형은 언제 분석해? 모양 크기 정확하게 보려면 보통 이제 세포분열 중기 때 거 가지고 한다. 이런 거 할 거 아니냐. 그치?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 21번짜리의 색을 줬으니까 얘는 21번 염색체가 3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 이거는 다운중후군이구나. 라는 거 살펴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A라고 하는 것에 방추사가 부착된다라고 했었다? 그러면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방추사가 가서 붙는대요. 그럼 얘가 뭐예요? 동원체지 뭐. 이게 언제 하는 거야? 이런 동원체니? 이렇게 붙는 게 실제로는 고2댄 시험에서 나오는 그런 패턴이다. 근데 지금 고3 문제의 탑4가 됐다는 얘기는 틸러 쪽에 매몰돼서 이런 거를 조금 안 봤구나. 좀 까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동원체를 마쳤어. 선생님이 봤을 때 제일 많이 틀린 부분이 어디냐면 디귿번 보기야. 그래서 디귿번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요. 디귿번은 뭐 염색 분체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디귿번에서는 상염색체 염색 분체. 급하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용어들을 잘 안 본 것 같은데 염색 분체에 대한 얘기고. 그 밑에는 성염색체 수입니다. 해서 상은 분체 줬고요. 성은 염색체 줬어. 선생님이 수업 때마다 맨날 얘기하는 거야. 출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로 학생들이 낚으려고 하니까 체크를 잘 해봐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성염색체 XY니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상염색체 X분체니까 상염색체 45개인데 복제되어 있는 패턴이니까 90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2분의 90이니까 45인데 2분의 40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맞다고 한 친구가 31%야. 이거 정답률이 60%인데 정답을 구한 친구들 빼고 나머지 전부 다 1로 낚였다는 뜻이네. 그렇죠? 한번 체크는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런 거 보면 내가 염색체와 염색분체가 나오는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이 끝부분에 용어에 신경 써서 봐야 되겠다. 이렇게 끝부분에 용어에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또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우리 면역. 방어 작용할 때 숫자가 들어가면 1차, 2차 들어가면 그게 방어인지 면역인지 신경 쓰자. 그래서 숫자가 나오면 뒤에 있는 용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신경 써서 보자. 했었던 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6번 문제 어쨌든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